케이팝을 대표로 하는 걸그룹 마마무 바대 포장이 좀 되어있는 게 아닌가 휘인 여섯이 내고양이 나온 적 있어요 안녕하세요 책상 리포터 마마무 휘인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네 명의 돌싱들이 있는 돌싱 포에 왔습니다 곱창 김부각 간장게장 화사가 하면 모든 게 다 유행이 됩니다 우리 좀 품절시켜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곧 품절라면 되시죠? 맞아 거짓말하다 들켜서 강원도까지 가서 빌고 오고 강원도를 옳지 홀랜드 가셨어요 지금 저게야